이 노래는 정말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암기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암기 잘하셔. 내가 그건 알지. 어떻게 저렇게 결석을 하시고, 저것을 이렇게 하실까 하면 이것 뿐만 아니라, 가사뿐만 아니라 곡과 장단까지 맞춰서 심플한 형태이긴 해도 그걸 해가지고 오셔. 그러면 내가 속으로 놀래. 아따 징어내. 결석을 하고 그 와중에도 저걸 외워가지고 오셨네. 내가 그런다니까. 가사만 좀 익혀서 오지. 사실 음등감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싸우님이 이렇게 치는 가슴이 안 나오기만 해요. 아뇨, 아뇨. 내가 다 들어. 싸우님이 이렇게 치는 가슴이 안 나오면 안 되지. 심플한 형태이긴 해도 다 외워가지고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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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건 내가 늘 들으면서 아, 이거 하네. 그러고 보지 다. 우리 아롬이 또 기가 막히게 외우고. 내가 우리 아롬이 외우는 실력을 너무 놀란 게 아, 상전이 안 오게 생겨서 이렇게 얌전을 떨어. 근데 어느 날 어느 데서 붕괴로 그냥 조랑조랑조랑조랑 그냥 알파에서 오메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리어리어리 이 양반을 봐라, 이 양반을 봐라. 그러고 내가 그때 알았지. 그때 내가 알았지. 아, 이 양반이 보통 내 공이 아니네. 요요요요. 그래갖고는 내가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그렇게 내가 이뻐 온 거야. 내가 왜 이뻐했냐. 그때부터 이뻐 온 거야. 눈에 쏙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때 내가 반했는가, 물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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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자, 산천초목을 배운 데까지 하고 그 뒤에 또 나갑니다이. 산천, 시작. 산천초목이 송잎 번다. 그 다음에 강앤하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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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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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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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멘 이임 아무리 허여 어이 열사 에르보 나 류야 어으 어이 열산 에르보 이 이 오리leş쌍 내로구나 어기열사wu 어기열사 에이 야 에이야 어이 어서 어리 이어 절식은 나 절식은 나 말들어 보아라 어리히히 veg 어리히 어리히 여리해 xiao 열산데로군 운다 하바라 어기열사송사리로다 얼씨군나 절씨군나 말들어 보아라 그냥 큰 길로 다 닫혀 무러지는 날이로다 일홍성처럼 헝성 수이로 가면 아이고 이 놈은 노릇을 헛지 헛지 헛으란 말이냐 일홍성처럼 헝성 함부로 돈부로 살아보세 일수없어요 결 워원 서낙당 우리 군복 구성사리로다 이 산으로 가도 우리 군복 새야 저 산으로 가도 우리 군복 새야 어디열사해 어디열사해 회야 어디열산대로군나 꽃사내신 거기까지 잘 들으시네 그러면 또 열장단 나가야 쓰지 꽃사내신도 모란도 구부러져 어리렁하항 술랑 어리렁하항 술랑 참 안 예쁘게 오지 말고 예쁘게 어리렁하항 술랑 뒤도 흥클어졌네 뒤도 흥클어졌네 준순환이 낙낙 준순환이 낙낙 기러기 새끼는 황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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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낙 창송이 낙낙 창송이 와자지껀 후드락 뚝딱 부러져 와자지껀 후드락 뚝딱 부러져 이고부 저고부 세고부 이고부 저고부 세고부 이고부 아니 그렇게 옆에서 이상한 음을 내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 낙낙 창송이 와자지껀 후드락 뚝딱 부러져 낙낙 창송이 와자지껀 후드락 뚝딱 부러져 이고부 저고부 세고부 이고부 저고부 세고부 한 티로 합수쳐 한 티로 합수쳐 얼씨구 나야야지 와자하 좋네 얼씨구 나야야지 와자하 좋네 거기서 그렇게 누리는 성음을 거기서 대면 안 되지 자 아니 여기 말이야 여기 자 이거 뭔 소리 아니야 절씨구 나야야야야가 지 와자하가 좋구나 이렇게 해야지 절씨구 나야야야야야가 지 와자하가 좋구나 거기서 누려야지 밑에서부터 왜 미리 조에서부터 음을 이렇게 느리면서 그렇게 조을 내고 느리는 성음을 거기서 내면은 김빠져 절씨구 나야야야야 지 와자하 좋구나 좋구나 하면 지 와자하가 좋구나 조에서만 하라니까 왜 좋구나 지 와자하가 좋구나 라고 조에서만 이렇게 들여 funeral details 쭈씨구 나야야야 하자하가 좋구나 아ratulations 지과자 하아 좋구나 이제 시작 지وا 자 하아 좋구나 아 아 아 아 하지 말라고 그 왜 누리는 성들을 거기다 넣느냐고 이상하게 뭐 술래 절 시우나 야 지와자 하아가 좋구나 절시구나 야яз지와 자아가 좋구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기열사대로구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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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기 열 사대로구나 야야, 집안아야, 마을 들어라. 야야, 집안아야, 마을 들어라. 야야, 집안아야, 마을 들어라. 야야, 집안아야, 야야, 집안아야, 야야, 집안아야. 야야, 집안아야, 집안아야, 마을 들어라. 말 들어보아라 가을까지 열 장단 예수 없이 끊게 되겠어요. 오산의 심도 구호 모란도 구부러져 오산의 심도 모란도 구부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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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째서 편질되어가지고 작곡을 하고 그래 오산의 심도 어허 모란도 구부러져 오산의 심도 심도 어허 심도 어허 모란도 구부러져 모란도 구부러져 아리라 강술랑 아리라 강술랑 뒤둥 불어졌네 뒤둥 불어졌네 그렇지 춘순 춘순 난 낙 낙 춘순 난 낙 낙 낙 기러기 새끼는 황 홀 홀 기러기 새끼 홀 홀 홀 낙 낙 낙 낙 합수처 얼씨구 나야야지 와자가 좋네 얼씨구 나야야지 와자가 좋네 그렇지 얼씨구 나야야지 와자하가 좋구나 얼씨구 나야야지 와자하 좋구나 지 와자하 좋구나 이거 아니야 지 와자하가 좋구나 그 뒤에서 한번 더 쳐야 되는데 거기서 내려올 게 뭐예요? 좋구나 해서 흘러내려야지 미리부터 흘러내지 말고 지 와자하하하 다 하지마 지화자 하하 좋구나 지화자 하하 좋구나 그 조를를 좋구나 할 거를 조에서 하면 될 거를 자부터 미리미리 그렇게 내려와 버리고 하면 김 새는 거야 우리가 웃는 말 할 때 감쪽같이 계속 하다가 나색을 확 바꿔야 반전이 되지 미리부터 거기가 재밌는 거 나올 줄로 거기서 미리부터 김세게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안 우습지. 똑같애. 저 이놈을 하기 위해서 지와자 하아 저 이거 미래 그러면 재미없어. 지와자 하아 가 좋구나 해야 그놈이 효과적이지. 여기서도 훈련나리고 자아 자아 이러면 그럼 뭐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까도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응? 지와자 하아 가 좋구나. 초에서만 눌러내면 이렇게 되려. 알았지? 시작. 아우 시우나 야 야 지와자 하아 가 좋구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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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열산대로 군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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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열산대로 군나. 여기서 긴 박에다가 액센트를 줘야 재미있어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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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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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산대로 군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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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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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들어보아라 말을 들어보아라 야야 집안 아희야 말 들어라 야야 집안 아희야 말 들어라 야야 총각 아희야 말 들어보아라 야야 총각 아희야 말 들어보아라 여기가 어렵지요 이런 목을 잘하면 저기 뭐냐 소리에 응용을 하면 엄청 좋은 소리가 돼요 이런 목 쓰는 데가 어려운 목 쓰는 데가 나와요 그런 소리에서 이런 걸 발휘해 가지고 이런 식임들을 하시면 되죠 여기에 그 식임에 좋은 표목들이 많이 있어요 부산의 심도 오하 모란도 구부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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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춘순환이 낙낙 기러기 새끼는 홀홀 춘순환이 낙낙 기러기 새끼는 홀홀 낙낙 낙낙 창송이 왓자지 큰 후드락 뚝딱 풀어져 낙낙 창송이 왓자지 큰 후드락 뚝딱 풀어져 이 고부 저 고부 세 고부 한 뒤로 합수쳐 이 고부 저 고부 세 고부 한 뒤로 합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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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s 탑s 절시구나 야야 지화자 조구나 그렇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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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열사대로구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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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열사대로구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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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 총각 아야 말들어 보아라 엄청 잘하시오이 그러면 그것을 하고 오고 잠시 휴식 끝에 단가 홍문연가를 뒤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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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